전북 대부분 시군이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구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는데요. 고향에는 기부금을 지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3.8%. 이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가 줄면서 전북 대다수 자치단체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해진 지방재원 충당을 위해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출양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출양인사가 거주지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의 담예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지자체마다 기부금 모금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성을 띌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여러 우려를 딛고 법안 재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촬영기자1호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